안녕하세요. 저는 이재경이고 지금 현재 이재에서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은희 교수님의 발표를 모더레이드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래서 김은희 교수님에 대해서 설명, 소개를 드리면 우리 김은희 교수님은 동국대학교 응용생물학과를 학부로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박사과정 때는 랩 모델을 이용해서 글루코콜티코이드 역할을 연구하셨고요. 이후에 미국으로 오셔서 코넬 대학교 조성희 교수님 실험실에서 포닥이랑 인스트럭터까지 하셨죠. 그리고 그 과정 동안 염증 반응 연구를 마우스 이스키미아 스톡 모델을 이용해서 하셨고요. 현재 근무하는 곳은 UT 휴스턴, UT 헬스 휴스턴에서 근무하시고 계시고 2007년 이후로 독립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아주 좋은 성과를 많이 내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김은희 박사님 발표 부탁드릴게요. 소개 감사드리고요. 저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University of Texas Health Science Center라고 이게 너무 길어서 이제 UT 헬스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여기서 지금 조 교수로 일한 지 이제 5년이 막 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이제 여기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그전에는 이제 포스닥을 뉴욕에서 여기 지금 조선일 교수님 와 계신데 조선일 교수님 밑에서 포스닥을 했고 그때 이제 스트로크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이제 여기 뉴로설저리 디파트먼트에 하이어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이제 제가 스트로크를 계속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왔고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오니까 MD하고 이렇게 페어링을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MD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MD하고 일을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하던 일이 이제 브레인 알터리비니스 말포메이션이라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좀 많이 잘 안 알려져 있고 뭐 이 스터디가 많이 안 돼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일이 좀 재미있고 또 잘 되고 그래서 지금은 좀 이 일이 좀 메인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톡을 이 브레인 알터리비니스 말포메이션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 여기 와서 이제 저희가 처음 한 게 뭐냐면 브레인 알터리비니스 말포메이션이 이제 잘 안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일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애니멀 모델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니멀 모델링을 이제 하는 게 일단 시작이었고 그래서 그 일이 오늘 프레젠테이션의 주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시브로베스킬라 리서치 랩을 이제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브레인 AVM하고 스트로그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모두들 많이들 그러시겠지만 이제 저의 그 얼티메이트 골은 이런 디지즈를 어떻게 하면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우리가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는 어떤 팩터들을 찾아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의 그 얼티메이트 골입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리서치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휴먼 스터디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배워서 그거를 마우스 모델에 적용을 시켜서 조금 더 이제 메카니스틱하게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이게 다시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하게 이제 그 휴먼에게 적용이 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 주요 이제 프로젝트은 브레인 알트리피너스 말포메이션 브레인 ABM이 어떻게 이제 경변이 진행이 되고 그에 관련된 메카니즘이 뭔지를 공부를 해서 알아내서 타겟 몰래큐를 찾아낼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일단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트로크에서 특히 이제 다이비리스가 스트로크에 되게 중요한 코모비리스 중에 하나인데 이 다이비리스 스트로크에서 스트레스 리스판스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브레인의 배움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레인 알트리피너스 말포메이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브레인 알트리피너스 말포메이션이라는 게 혈관 기형이에요. 브레인에 생기는 이제 알트리하고 베인이 캡틸러리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막 꼬여있는 그리고 되게 탱글됐다고 사람들이 표현을 하거든요. 탱글된 이런 베슬로 앱노멀한 베슬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브레인 ABM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모르고 그냥 죽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사이드 어떤 그 심텀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되게 rare disease인데 보시면은 10만병 중에 15명 정도가 이런 혈관 기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컨젠이탈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레인 ABM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이게 패밀리 스토리는 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95%는 패밀리 스토리가 없고 5% 정도만 이제 패밀리 스토리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포레릭하게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생기면 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심텀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시저라든지 뭐 헤드에잇 같은 거 생길 수 있고 저도 그래서 마이그레인이 많아가지고 가서 한번 브레인 ABM이 혹시 있나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제가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심텀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런데 제일 이제 안 좋은 경우가 이제 이게 이제 헤머리지가 생기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캐필러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뉴트리션을 뭐 이제 티슈에다 각각 공급을 하고 악시젠을 공급을 해주고 뭐 이러는 게 있지만 이제 알토리에서 들어오는 되게 이제 프레셔가 높은 블러드를 이제 그 캐필러리를 통과를 하면서 이게 이제 프레셔가 낮아져서 베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브레인 ABM은 이제 그런 역할을 잘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브레인 ABM 자체가 되게 이렇게 배슬이 이렇게 좀 잘못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약한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그래서 이렇게 럽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 이 브레인 ABM이 있는 환자 중에 한 30% 정도는 럽처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라이프스팬에. 그 정도가 이제 브레인 ABM이 럽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헤머리지가 생기는 경우가 제일 이제 안 좋은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디스키미가 말하자면 그 헤머리지크 스트로크이 이제 생겨서 환자들이 이제 많이 병원으로 오게 되는데 이제 이게 브레인 ABM이 그래서 특히 영 페이션트들 중에 그러니까 40살 이전의 환자들 중에서는 브레인 ABM이 럽처가 돼서 이제 헤머리지크 스트로크이 돼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영 페이션트들에서는 leading cause of a hemorrhagic strok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거를 치료를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저리를 해서 이렇게 리모브를 하는 게 지금은 제일 좋은 방법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뭐 웨디에이션도 하고 엠볼라이제이션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설지컬한 메토드가 항상 가능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딥 브레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설저리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브레인 ABM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약이나 뭐 이런 거를 개발을 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스포레릭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 패밀리 히스토리가 없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정확한 최근까지도 정확한 이 원인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이 브레인 ABM이 왜 생기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까지 이제 알고 사실 저도 브레인 ABM이 뭔지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는데 저는 프리클리니컬 스터디를 하니까 이 브레인 ABM을 연구를 하려면 마우스 모델이 일단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모델을 이제 얻으려고 되게 이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퍼밀리얼 히스토리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팩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도글린하고 알쿤이라는 그 TGF 데이러 시그널링 관련된 몰래큘들이 있어요. 그 몰래큘들의 디펙티브 됐을 때 이 브레인 ABM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팩터를 이제 모듈레이션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쓰는 브레인 ABM 모델을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그 모델을 쓰는 게 제일 커먼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모델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컨택을 해가지고 애니멀 모델을 이제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 페이퍼가 나왔어요. 소메리 케이러스 뮤테이션인 휴먼 브레인 ABM이라고 그러니까 소메리 케이러스 뮤테이션이 휴먼 브레인 ABM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는 그런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 브레인 ABM에서 이제 그 지네릭 어넬리시스를 해봤더니 케이러스 뮤테이션이 약 60% 이상의 브레인 ABM에서 하나, 하나, 그러니까 케이러스 뮤테이션의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종류의 케이러스 뮤테이션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종류, 여러 종류의 케이러스 뮤테이션이 발견이 됐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씩이 브레인 ABM에서 60% 이상의 브레인 ABM에서 하나씩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케이러스 뮤테이션을 발견을 했는데 케이러스 G12D, G12B, 그리고 H64C인가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페이퍼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러면 케이러스 뮤테이션이 그러면 브레인 ABM을 코우스하는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마우스 모델을 얻기가 되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잘 그거를 마우스 모델을 쉐어하기를 조금 꺼려하는 것 같기도 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얻으려고 했던 마우스 모델이 말씀드린 대로 95%는 스포레릭인데 5%만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는 그런 케이스를 말하자면 표현하는 그런 마우스 모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 케이러스 뮤테이션을 가지고 마우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케이러스 뮤테이션이 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케이러스 뮤테이션은 이제 시그널링 몰레큘런데 여러 가지 패스웨이를 통해서 셀 서바이벌이나 셀 사이클 프로그리퍼레이션 뭐 이런 부분에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런 시그널링 몰레큘리고요. 그래서 그러면 케이러스 뮤테이션을 우리가 유발을 시키면 좋겠다는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휴먼 브레인 ABM에서 케이러스 뮤테이션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 어디에서 발견이 됐냐면 이제 휴먼 브레인 ABM은 티슈를 이렇게 떼어서 이제 그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티슈에서만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 환자들한테서 이제 블러드를 뽑아서 블러드에서도 이제 어널레스스를 해봤을 때 블러드에서는 케이러스 뮤테이션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티슈에서만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이렇게 로컬하게 이제 케이러스 뮤테이션이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분석을 했을 때 이게 엔도텔리얼 셀에서만 발현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케이러스 뮤테이션을 엔도텔리얼 셀에다가 발현을 시키면 이 브레인 ABM이 생길까? 이런 퀘스천을 갖게 됐죠. 그러는 와중에 아 그래서 이제 트랜스젠딩 마우스도 이제 뭐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AVBR1이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AVBR1이 뭐냐면 바이러스인데 이게 이 젤만 그룹에서 이거를 이제 찾아낸 건데 바이러스 중에 이렇게 시스테믹하게 인젝션을 하면 바이러스가 되게 특이하게도 브레인으로만 가는 거예요. 브레인에서만 이 바이러스가 디텍션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이제 밸리데이션을 막 해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브레인 엔도텔리얼 셀에서만 이렇게 디텍션이 된다. 그런 그런 걸 확인을 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바이러스 캡시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펩타이드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스크리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캡시드를 바이러스에다가 발현을 시켜보고 여러 가지 종류의 펩타이드를 발현을 시켰을 때 어떤 캡시드, 펩타이드가 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바이러스의 데스티니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름을 AVBR1이라고 붙였는데 이 AVBR1이라는 그런 바이러스를 이용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브레인 엔도텔리얼 셀로만 간다. 그런 정확히는 CNS 엔도텔리얼 셀로만 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스파이널 코드 뭐 이런 데도 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시스테믹하게 인젝션을 해줬을 때 이제 프라이머리 브레인 엔도텔리얼 셀로 많이 인펙션이 되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AVBR1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 케이러스 뮤테이션을 붙여서 쥐에다가 인젝션을 해주면 브레인의 AVM이 생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쥐에다가 이제 이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쥐에다가 저희가 인젝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쥐에 인젝션을 해서 저희가 밸리데이션을 한 데이터들인데요. 보시는 대로 이제 GFP를 달아서 인젝션을 했을 때 이렇게 배슬에만 이렇게 잘 스테이딩이 되는 걸로 봐서 브레인 엔도텔리얼 셀에 잘 트랜스닥션이 일어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다른 장기들에서는 그렇게 GFP가 많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시픽하게 브레인 엔도텔리얼 셀에 많이 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웨스턴 데이터로 저희가 이 Keras 뮤테이션이 그러니까 저희가 타겟 GIN을 넣었을 때 이게 제대로 발현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젝션을 해줬더니 여기 데이터에서 보시는 대로 정말 나이스하게 이거는 이제 컨트롤 마우스고요. 이게 저희가 Keras G-TRAVV라는 Keras 뮤테이션을 저희가 달아서 인젝션을 했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되게 이상한 뱃설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보면 모양이 되게 지금 휴먼 브레인 에도하고 좀 비슷한 그런 피노타입을 보였고요. 이거는 브레인 에도 생기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좀 재미있게도 이 올팩토리 벌브 부분에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좀 랜덤하게 뭐 여기저기 많이 생기는데 이 올팩토리 벌브가 제일 많이 생기는 부위였고 그리고 다른 장기들에서는 이상한 브레인 에벤 앱노멀한 베셀 포메이션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되게 익사이디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 방법을 통해서 브레인 에벤 모델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방법 자체가 조금 되게 심플했어요. 그냥 바이러스를 그냥 시스테믹하게 인젝션을 해주고 그리고 이게 8주 있다가 이제 저희가 그 패스를 체크를 해본 건데 되게 렐러티블리 좀 이지하게 브레인 에벤이 생기고 사실은 다른 랩에서 이 케이러스 뮤테이션을 가지고 이제 브레인 에벤을 만든 그런 일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같이 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쪽에서 이제 따로 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돼서 그 사람들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를 제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브레인 에벤 피노타입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조금 제가 보인 그냥 이렇게 베슬이 되게 딜레이 돼 있고 뭐 그렇지만 이렇게 막 탱글드 돼 있고 우리가 보여주는 것 같이 되게 휴먼 피노타입처럼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우스 모델이 좀 이 방법으로 만드는 마우스 모델이 좀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다음에는 이제 브레인 에벤 그레이 피노타입은 좀 브레인 에벤 같이 생겼는데 이게 브레인 에벤의 어떤 여러 가지 파솔러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브레인 에벤을 좀 난 인베이십하게 디텍션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MRI랑 MRI를 좀 셋업을 해봤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건 노말 브레인인데 이제 뭐 베슬이 깨끗하게 잘 보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브레인 에벤 마우스 모델에서 이렇게 브레인 탱글드된 그런 앱노멀 베슬이 MRA로, MR 엔지오그래피로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할 수 있었고 이 방법이 조금 필요한 게 저희가 나중에 이걸 트리스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브레인 에벤이 좀 랜덤하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 마리 안에서 트리스를 하기 전하고 후를 비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한 마리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브레인 에벤이 어디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난 인베이십하게 브레인 에벤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이렇게 잘 디벨롭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레졸루션이랑 이런 게 약간 제 기대에는 조금 못 미쳐가지고 아직 계속 디벨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패털로지를 이제 조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은대로 이제 브레인 에벤의 제일 큰 문제는 이제 헤모리지가 생기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브레인 에벤에 있는 그런 부위에 헤모리지가 많이 생기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고 이거는 레이텍스 캐스팅한 그 부위에도 이렇게 헤모리지 같은 게 있고 H&E 스테이닝을 통해서도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브레인 에벤이 엔지오제네시스하고 관련이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퍼밀리얼 GIN를 가지고 브레인 에벤을 만들었을 때 그 G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냥 그 GIN만 이렇게 뮤테이션이 됐을 때는 생기지 않고 거기에 베지에프를 오버엑스프레이션을 시켜줘야지 그 브레인 에벤 피노타입이 생긴다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는 그냥 케이러스 뮤테이션만 오버엑스프레이션을 시켰는데 지금 브레인 에벤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그러면 베지에프 오버엑스프레이션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베지에프 시그널링이 그럼 좀 이 케이러스 뮤테이션 자체로 이 엔도제너스한 베지에프 시그널링이 시그널링이 좀 액티베이션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베지에프 시그널링 관련된 몰래큘들을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요. 기대한대로 이제 베지에프 A 레벨 증가되어 있었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올팩토리 벨브인데 왼쪽이 같은 한 마우스에서 올팩토리 벨브 브레인 에벤이 생기지 않은 부분 여기는 이제 브레인 에벤이 생긴 부분이에요. 그래서 브레인 에벤이 생긴 부분에 이제 베지에프 리셉터 2 파스프레이션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프로리플레이션도 이제 브레인 에벤 근처에서 더 많이 생겨 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베지에프 시그널링에 관련된 블레큘들이 다 증가되어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인 에벤에서 이 엔도지노스한 엔지오지닉 시그널링이 증가되어 있다는 걸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한 그런 데이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브레인 에벤 페이션트들한테서 브레인 에벤 근처에서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많이 증가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고 인플라메이션 셀들도 많이 아키뮬레이션이 돼 있고 그리고 사실 인플라메이션이 브레인 에벤 럭처에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인플라메이션 스판스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체크를 해본 건데 역시나 기대했던 대로 그 액티베이 마이크로글리아나 매크로페이지 이게 마커죠. 마이크로글리아 매크로페이지가 많이 액티베이션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사이토카인 레벨도 증가되어 있었고 이게 근데 럭처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그 주위에 이제 그렇게 많이 돼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체크를 해본 게 브레인 에벤이 있으면 이제 그 주위는 약간 하이폭식 컨디션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블러드가 이렇게 조금 천천히 지나가야 되는데 빨리 샥샥 지나가면서 주변에는 약간 하이폭식 컨디션이 되면서 뉴러날 데스도 좀 일어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봤더니 이제 캐스테이 3 콜로컬라이스드 뉴러날 셀들이 많이 관찰이 됐고 이거하고 이제 관련돼서 이제 뉴럴러지컬 저희가 데프직 같은 것도 이제 비이비얼 테스트를 통해서 체크를 해봤었는데 많이 이제 뉴럴러지컬 그러니까 비이비얼 펑션도 많이 안 좋아지고 카그니티브 펑션 같은 것도 안 좋아지고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체크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통합을 해서 봤을 때 우리가 만든 그 브레인에이비엠 모델의 그 브레인에이비엠이 여러 가지 휴먼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파탈라지 캐릭터를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조금 메커니스틱하게 들어가서 그럼 케이러스가 이제 여러 가지 패스웨이를 통해서 이런 셀 펑션을 조절을 하는데 그러면 브레인에이비엠은 어떤 시그널링을 통해서 이렇게 브레인에이비엠을 만들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러스의 그 다운스트리인 시그널링 중에 몇 가지를 이제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ERK, BOCT 그리고 P38을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아이들은 이제 증가를 하지 않았는데 이 P-ERK만 시그니피컬하게 증가를 했고 혹시나 이 브레인에이비엠 티슈에서도 많이 증가가 돼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뮤노스티이닝을 해서 이게 엔도테리얼 셀에서 많이 P-ERK가 증가를 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P-ERK를 통해서 이게 케이러스 뮤테이션이 P-ERK, SIGNAL, 그러니까 ROUGH, MAC 그리고 ERK 이렇게 윈역에 가는데 이 시그널링 팟웨이를 통해서 브레인에이비엠을 디벨롭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제 MAC ERK 인이비터를 저희가 이제 취해다가 트릿을 했어요. 그래서 트라메티미비라고 이게 이제 FDA approval 된 그런 MAC ERK 인이비터인데 마침 여기에 이제 브레인 투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트라메티미비라는 드럭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이 드럭을 얻어서 그래서 이제 트릿을 하게 됐는데 AV 인젝션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트릿을 했어요. 일단 프리벤션이 되는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이 시그널링을 통해서 이제 브레인에이비엠을 만드는지 보고 싶어서 그렇게 트릿을 해봤고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9weeks에 저희가 이제 브레인에이비엠 사이즈를 봤을 때 트라메티미블 트릿 한 그룹에 비해서 트라메티미블 트릿 한 그룹이 브레인에이비엠 사이즈가 훨씬 작은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이제 브레인에이비엠 그로스를 막는다는 얘기죠. 근데 저희가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가 작은 브레인에이비엠 사이즈가 작은 아이들의 넘버는 큰 차이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랬는데 큰 사이즈의 브레인에이비엠이 줄어 있는 걸로 봤을 때 그러니까 브레인에이비엠이 생기는 거를 아예 막지는 못하는데 이제 사이즈 자체를 줄일 수는 있구나. 그러니까 그로스를 좀 이니비션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에너지 오브 뉴럴러지에 2011년도에 저희가 퍼블리쉬를 했고요. 저희가 나이스하게 이 커버를 저희가 장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옹고잉 프로젝트로는 케이러스 시그널링을 저희가 그럼 어떻게 이니비션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지금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프레인에이비엠이 브레인에이비엠이 디벨롭 되는 거를 이렇게 이니비션을 하는데 그렇다는 걸 이니비션을 하는데 그러면 프레인에이비엠이 사실은 우리가 트리스를 했을 때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있을지 왜냐하면 브레인에이비엠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 생기게 할 수가 안 생기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태어났을 때 제일 사실은 가능한 게 이 럽처를 막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 현실적인 그런 방법인 것 같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사이즈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트라메틴 잎을 지금 저희는 이제 디벨롭 멘탈 단계에서 트라메틴 잎을 트리스를 했지만 이제 이제 브레인에이비엠이 다 이제 포밍이 되고 난 다음에 트라메틴 잎을 트리스를 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그 연구를 지금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지앱 시그널링이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베지앱 시그널링이 어떤 역할이 있는지 이것도 사이드로 일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라메이션 관련돼서도 저희가 마이크로블리아, 마이크로페이지, 롤에 대해서도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박운수 박사님께서 이걸 가지고 아로워하는 사실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이 조금 사이드로 떨어져 나갔고 그리고 엔도테리얼 투 메신카멀 트랜지션이라고 이제 저는 이쪽으로 조금 관심이 있어서 일을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제 엔도테리얼 셀이 이렇게 있다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환경, 그러니까 어떤 트리거,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게 엔도테리얼 셀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가진 셀로 바뀌면서 이게 나중에 다른 셀로 트랜스폰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 브레인 ABM에서 이제 이런 엔도테리얼, ENDMT 그런 마커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쪽으로 지금 약간 아이디어를 디벨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브레인 ABM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컬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ERK 같은 거 트리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그 ERK나 뭐 이런 시그널링 몰래큘들은 좀 이렇게 몸에 뭐 모든 셀이 이제 발현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브레인 ABM만 이렇게 타겟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없을까. 예를 들면 내노 파리클에다가 어떤 브레인 ABM만 이렇게 이렇게 식별을 할 수 있는 표지 같은 걸 달아서 저희가 브레인 ABM만 이렇게 타겟을 할 수 있게 그런 프로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저희 디파트먼트에 내노 파리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한번 콜라보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트라메티드 트리스를 했을 때 이렇게 브레인 ABM 그로스가 줄어드는데 저희가 여기까지는 퍼블리시를 했죠. 그래서 트리트먼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아까 온고잉 프로젝트를 잠깐 말씀 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저희가 나인윅스 지난 다음에 트라메티드 입을 트리스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좀 재미있게 이 서바이벌 커브가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탈러리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트라메티드 입을 트리트 했을 때. 이 저희 모델이 아마 이 헤머리지가 생기면서 쥐들이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쥐가 괜찮다고 그 다음날 가보면 죽어있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브레인 ABM이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럭처가 많이 되고 이러면서 쥐들이 죽는 것 같은데 저희가 트라메티드 입을 트리트를 했더니 모탈러리가 많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MRI 데이터인데 11주 그리고 16주에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비글 트리트먼트 한 거에서 지금 없던 헤머리지가 이렇게 생기는 걸 확인을 했는데 트라메티드 입을 트리트를 한 그룹에서는 뭐 있던 게 쥐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MRI 가지고 이렇게 확실하게 뭐 헤머리지가 쭌다 안 쭌다 그거는 확실히는 아직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모탈러리 웨잇이 확실히 떨어져서 트라메티드 입이 일단은 그 헤머리지를 일단 줄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브레인 ABM 사이즈를 줄이는지는 이제 엔지오그램 가지고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 보시는 대로 비글 트리트 한 거 이게 제일 안 좋은 케이스죠. 비글 트리트 한 거에서 보니까 되게 이렇게 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제 트라메티드 입을 트리트를 했을 때는 좋아지는 건가? 브레인 ABM 사이즈가 좀 줄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림들도 있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또 오히려 좀 더 커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없던 브레인 ABM도 생겼어요. 그래서 아직은 결론을 잘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냥 확실한 데이터는 트라메티드 입을 트리트를 했을 때 그 모텔러리 레이시 주는 걸로 봐서 일단 해모리지, 빅 해모리지를 좀 줄이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결론만 지금 내리고 있고요. 조금 더 이 연구는 조금 더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지에프 시그널링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베지에프 시그널링이 되게 액티베이션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럼 베지에프 시그널링을 저희가 인히비션 해보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트라메티드 트리트한 거랑 마찬가지로 베지에프를 인히비션하는 그 약물을 저희가 트리트를 해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브레인 ABM 넘버 자체가 좀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되게 톡식하더라고요. 이 약에 그래서 브레인 ABM 마우스가 막 죽고 이래요. 그래서 지금은 트랜스테딩 마우스, 베지에프 플럭스드 마우스를 저희가 얻을 수 있어서 베지에프 리셉터 2 플럭스드 마우스를 가지고 지금 베지에프 시그널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브레인 ABM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도텔리얼 2 메신카이멀 트랜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엔도텔리얼 2 메신카이멀 트랜지션이 뭔지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ENDMT가 일어나면 메신카이멀 마커들이 증가를 해요. 그리고 엔도텔리얼 피노타입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가 이 메신카이멀 마커들이 지금 브레인 ABM에서 어떻게 되는지 먼저 찾아봤거든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페이퍼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휴먼에서 이 엔도텔리얼 ENDMT 마커들이 막 보인다는 그런 이런 레퍼런스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마우스 모델에서 저희가 봤더니 이 CD44 얘네들이 다 이제 ENDMT 마커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증가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고 엔도텔리얼 셀에서 이제 이런 마커들이 보인다는 걸 확인을 했고 저희가 이 컨트롤 티슈하고 브레인 ABM 티슈를 떼어서 싱글세 RNA 시퀀싱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 콜러스터에서 메신카이멀 마커 그리고 ENDMT 마커 엔도텔리얼 마커, 정셔널 마커 이런 거를 확인을 했을 때 메신카이멀 마커들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게 엔도텔리얼 마커들도 다 증가되어 있는 거였는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ENDMT가 초반에 일어나서 막 베슬을 만들고 나서 결국은 이제 베슬이 포밍이 되려고 하면 메신카이멀 셀이었던 애들이 이제 다시 엔도텔리얼 셀로 이제 다시 트랜스 디퍼런시이션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이제 브레인 ABM이 베슬로서 이제 완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엔도텔리얼 마커가 증가되어 있는 건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약간 이런 부분으로 해서 메커니스틱하게 지금 어떻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 알아보고자 하는 게 제 그랜트의 조금 주요 디렉션이고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R1을 쓰고 있는데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 브레인 ABM 리서치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이제 다이베릭 스트로크 스트로크에서 제가 이제 연구를 조금 사실은 여기 와서 스트로크 연구를 더 해보려고 이제 온 건데 이제 브레인 ABM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 스트로크이 조금 사이드 워크처럼 됐어요. 사이드 워크처럼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일을 조금 진행을 시켜서 제가 얼마 전에 페이퍼가 나가긴 나갔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스트로크은 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브레인이 패슬이 막혀서 생기거나 이제 럭처가 돼서 생기는 건데 이 다이비리스가 스트로크에 되게 많은 환자들이 다이비리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이비리스 컨디션을 가지고 이제 스트로크를 연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다이비리스 스트로크에서 그러면 어떻게 다이비리스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 스트로크이 왔을 때 스트로크이 일단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 스트로크이 왔을 때 스트로크 아웃컴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럼 그렇게 스트로크 아웃컴이 더 나빠질까 이런 패션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그 메커니즘으로 메커니즘 중에 하나로 이 스트레스 리스판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하이포달라마스 피티토리 아드레넬 글랜드가 스트레스 리스판스를 조절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액세스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피티토리에서 CRH라는 물질을 내서 피티토리를 자극을 하면 ACTH가 나오고 이게 아드레넬 글랜드를 자극을 해서 이제 콜티졸을 내서 스트레스를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이비리스 컨디션에서 이 콜티졸 레벨이 증가돼 있다 HP 액세스가 증가돼 있다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스트롱에서도 HP 액세스, 글루코콜티코이드가 증가가 돼 있고 증가된 글루코콜티코이드가 스트롱 인저리를 더 엑저베이션 시킨다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다이비리스 컨디션에서는 그게 어떻게 체인지가 되는지 잘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그런 논문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이비리스 컨디션에서 스트레스 리스판스가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 체크를 해봤고요. 뭐 하이파트시스는 그래서 스트레스 리스판스가 이렇게 다이비리스 컨디션에서 증가가 돼 있는데 그 증가된 스트레스 리스판스가 인플라메이션을 조절을 해서 이 스트롱 인저리를 증가시키는데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이파트시스를 세웠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애니멀 모델을 다이비리스 애니멀 모델을 만들고 스트레토조토신하고 이제 하이패 다이어트를 가지고 다이비리스 마우스를 만들어서 스트롱을 유발을 시켜서 이제 HP 액세스가 어떻게 체인지되는지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봤습니다. 일단 중요하게 이 플라즈마에서 콜티코스테롤 레벨이 증가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거는 스트롱을 하기 전이었는데요. 다이비리스 컨디션에서 증가가 돼 있었고 스트롱을 저희가 미드 실브로 알토리 오큘루전을 해서 스트롱을 유발을 시키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 인저리 사이즈가 일단 다이비리스 컨디션에서 증가가 돼 있고요. 그리고 뉴로지컬 아웃컴이 좀 안 좋아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HP 액세스를 가기 전에 이제 인플라메트 리스펀스도 다 증가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다이비리스 컨디션에서 컨트롤에 비해서 그리고 나서 HP 액세스가 어떻게 체인지 되는지를 체크를 했더니 하이퍼달라머스의 CRH 레벨이 3-day 포스트 이스믹 브레인에서 증가가 돼 있는 걸 확인을 했고 피티터리에서는 POMC라고 이게 ACTH의 전국물질인데요. 이것도 증가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냥 오버롤하게 봤을 때 이 HP 액세스가 다이비리스 컨디션에서 스트롱이 오기 전이나 후에 좀 더 증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글루코올티코이드 신테시스를 우리가 인히비션을 해보면 혹시 브레인 인저리 사이즈가 줄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메티라폰이라고 이 글루코올티코이드 신테시스를 인히비션하는 그런 트럭이 있는데 그걸 트리스를 해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뉴럴러지컬 스코어도 좋아지고 인저리 사이즈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이토카인들이 다른 건 별로 변화가 없었는데 IL-6가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버롤하게 봤을 때는 글루코올티코이드 액티베이션이 된 HPA 액세스가 다이비디스에 의해서 더 안 좋아지는 스트롱 아웃컴을 유발시키는 어떤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거를 프론티어스 인 유노러지에 저희가 퍼블리쉬를 작년에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어떻게 그러면 HPA 액세스가 좀 더 관열한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브레인 ABM에 조금 스터디를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스터디는 지금 많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뭐 좀 재미있는 게 이제 글루코올티코이드가 이게 네거티브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브레인에 다시 시그널을 줘서 이 HPA 액세스가 좀 액티베이션이 된 거를 다시 디액티베이션 시키는 그런 영향도 하는데 다이비디컨디션에서 보니까는 이 글루코올티코이드 루셉터 레벨 자체가 좀 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드백이 잘 안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피드백이 또 잘 일어나야 이 엔타인플라메이처리 리스폰스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줄어 있는 그 글루코올티코이드 리셉터에 관련해서 이게 왜 어떻게 어떤 기작으로 주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진행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제 일은 지금 여러분들의 콜라보레이션 통해서 이제 일이 진행이 됐고요.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펀드도 작은 펀드들을 저희가 많이 좀 받아서 그 펀드를 가지고 일을 좀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 톡은 여기까지고요. 중간에 질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